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홈 인테리어 시장이 급성장하며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지난해 41조 원이었던 국내 인테리어 리모델링 시장 규모도 한층 더 커질 걸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주요 가구업체들도 소비자 맞춤형 전략을 통한 배송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입니다. 주요 가구업체들이 배송 서비스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케아 코리아는 새로운 배송요금을 선보이면서 배송비를 낮추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그동안 이케아는 택배 상자 사이즈 배송과 가구 배송만을 나눠 기본요금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제품의 사이즈와 무게에 따라 더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배송받을 수 있도록 단계별 택배요금을 적용합니다. 일부 상품들의 경우 크기와 무게가 제각각임에도 일괄적인 배송비로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이를 개선하면서 더욱 세분화된 배송체계를 선보인 겁니다. 또 매장 인근 지역에서만 제공되던 당일 이길 배송 서비스 지역을 늘리고 매장 밖에서 제품을 찾을 수 있는 외부 픽업 서비스도 시작합니다. 프레드릭 요한손 이케아 코리아 대표는 2022년에는 옴니채널 비즈니스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더욱 합리적인 가격의 이케아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샘은 최근 이길 배송 서비스를 확대, 관련 배송 품목을 현재 700여 종으로 늘렸습니다. 또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만 진행했던 이길 배송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대리바트 또한 올초 일반 가정용 가구 전제품을 대상으로 내일 배송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이를 위해 배송 설치 인력을 10%가량 늘리고 대규모 물류센터를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회사는 향후 배송 서비스를 더욱 확대, 고도화하기 위해 대규모 인적, 물적 투자를 지속하겠다는 설명입니다. 가구업체들이 일제히 배송 서비스 강화에 나서면서 시장 선점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이유진입니다.